저희 포도는 최고의 상품은 아니어도 최상의 상품이고 일일이 당도 체크를 하여서 따기 때문에 다른 집보다 출하시기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맛도 좋고 제품도 좋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사이머스킷입니다. 또다시 9.5% 나오거든요. 이 정도의 품질이고 이 정도의 알 균일을 하는 거 보면 수출용품이라도 최고예요. 프리미엄급이에요. 그래서 이 정도로만 넘사진다면 진짜 부작용. 이렇게 다 넘사짓지 못하니까 아쉬운 점이죠. 이렇게 당도하면 18브릭스가 나오거든요. 그럼 이것도 따뜻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놓고 셀프로 둔간을 막죠. 여기 이제 물을 넣어요. 그러다가 한 번에 너무 팍 넣으면 안 돼요. 살살 네,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